자 북한에서 이게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무슨 건국절 뭐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텐데 건국절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기들은 건국절이라고 하는데 정권창립일 북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북한에서 살아보셨던 안철일 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북한 사람들은 아는 게 아니라 구구절 이렇게 생략해 부르고 공화국 창건일 이렇게도 부르고 그런데 원래 김일성 우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는 이게 구구절이 북한인민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나라를 찾아서 정부를 세웠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북한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48년 8월 15일 수립되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그걸 기다렸다가 분단을 먼저 남한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권을 세웠다 이런 정치적 명분으로도 활용하는데 그러다 이제 70년대 들어와서 김정은 세습이 되고 이게 노동당 창당일과 김일성 생일이 민족 최대 명절로 되니까 구구절은 이게 상당히 뭔가 명절에서 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이제 5차 핵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뭔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지 사실 북한에서 구구절은 노동당 창건일이나 김일성 생일에 비해서는 많이 밀리는 명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구구절 어떤 행사를 하고 또 주민들은 어떤 분위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보통 주민들은 이제 체육대회나 북한은 이제 명절 때 되면 체육대회하고 이런 걸 제일 좋아하니까 체육대회하고 이제 중앙회에서는 보고대회가 열립니다 보통 인민문화궁전이나 이팔문화회관에서 김용남 상임위원장 박봉준 내각 총리 황병소 이런 소위 당정군의 고위인사들이 참석하는 보고대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밤 12시에는 김정은희가 이제 부인 이설주를 데리고 참배하는 김일성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주민들은 이런 어떻게 느낌입니까? 이런 행사에 대해서 이런 구구절에 대해서 주민들은 선물 같은 게 줍니까? 보통 평상시대로 하면 사탕도 주고 고기도 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구구절 때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좀 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당 창당이나 김일성 생일 또 김정일 생일에 밀리다 보니까 공화국 창권까지 선물을 줄 만한 북한의 경제적 여력도 없고 그래서 거의 지금은 선물이 없고 또 장마당 경제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냥 알아서 명절을 쐬야 되니까 단지 쉬게 한다 직장에 나오지 않고 쉬게 한다 이걸로 주민들은 이제 명절을 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에 구구절에 열병식을 지난 23년 한 번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65주년이 되는 해였죠 북한은 꺾어진 해라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어쨌든 올해 70주년인데 비교하게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올해 70주년이 아니고 69주년이죠 그런데 우리도 왜 저도 군인에 했지만 열병식 통상 국군의 날 해지 건국절 정부 수립일 8월 12일에 안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열병식 통상 4월 25일 군 참권일이거나 아니면 당 창권일에 꺾어진 일을 해 또는 김일성 생일 같은 100주년 되는 그런 애 하는데 구구절 때 할 때는 또 그리고 현역 위주로 되는 열병식이 아니라 예비군 중에서 제일 많은 한 570만 대는 노농저기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군 같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한 1만 명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작년에 지금 우리 안수당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전후에 막 핵실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각이 됐지 북한에서는 크게 4가지가 중시하고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첫 번째가 수령, 김일성, 김정일 생일 두 번째가 당이 이끄니까 당 창권일 세 번째가 군을 지지니까 군 창권일 그다음에 정권은 그 다음에 밀리는 그런 체제, 그런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웃 그다음에 같은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문제인데요 중국은 매년 대표단을 교환하고 또 국가주석에 축전을 전달하는 등의 형태로 북한 정권 창권일 축하해 왔는데 지난해에는 축전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지금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저한테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출연을 하더라도요 작년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당연히 축전을 보내지 않았죠 올해는 오늘 하지 않았지만 시진핑 주석이 가장 중시하는 국제행사에서 너 봐라! 라는 식으로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축전을 보낼 리가 만 말이죠 오히려 호시탐탐 오늘도 뭔가 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노심초사하고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보냈지요? 축전을 러시아는 지금 한국과의 관계 지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도 계속 고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지금이야말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호기를 잘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그 호기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를야 합니다 러시아의 입장으로 생각할 때 러시아의 입장으로 심각한 방안에 끝내사습니다